음악이 울어, 음악이 울어 하기 전에 걱정했는데 너무 잘 만족스럽게 한 것 같아서 속이 너무 불안하고 우리 멤버들도 너무 풍직하고 현준이도 너무 잘했고 다 너무 잘해서 너무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내일 380 무대가 있으니까 우리 전설적인 타이거제게잉 형님이랑 같이 하니까 그리고 또 우리 전설적인 정재일 감독님이랑도 같이 하니까 우리 시대에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아... 내일도 파이팅! 아직 끝이 아니다 갈게요 몰라요 스키즈의 첫 사랑론의 타이틀이잖아요 이런 새로운 감정 자체가 큰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oh my gosh,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이런 큰 사건이 일어나는데 어떡하지? 약간 이런 류의 차트 스키즈도 있고 스키즈 경찰들이 있는데 서로 서로 쫓아다니고 이런 컨셉이다 보니까 이런 사건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, 둘, 셋 아, 둘 이렇게 합쳐서 이거 I Love You인데 저도 이거, 이 I Love You를 소화드리겠습니다 внеш install 봐바 지인추가 손이 작아요? 네 꼭 효종이랑 봐줘 우리 하이 버리고 간 거 가볼지 마라 너무 하다 야 랩을 받을 수 있어 나한테 하고 일 때문에 이겼면 아니야 아니야 할 수 있지? 야 초호 못 세면 그걸로 음악 만들 수 있겠냐? 그렇지 그렇지 복잡하면서 만들었죠 지금? 오케이 랭킹 보고 있죠? 네 안녕하세요 저 스트레이킹즈라는 스트레이킹즈라는 팀에 있고요 스트레이킹즈 참 대단하죠? 스트레이킹즈밖에 없고요 스트레이킹즈라는 팀에 하이스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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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어딘가 여기는 시드니입니다 근데 그냥 시드니가 아니고 정말 익숙한 곳에 와 있습니다 되게 많은 곳이어서 뭔가 되게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오늘도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! 끝! 한 시간! 내! 모든 걸! 다가! 항상 열심히 노력하니 도와주셔서 우리의 가장 우리의 best 라는 걸! 그리고 우리의 마을에 수고하시기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키겠다고 말했었잖아요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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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지켜줄게 감사합니다 지키겠다고 말했었잖아요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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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지켜줄게 감사합니다 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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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겉!